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재원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재작년인 2020년부터 꾸준히 팔로우 하면서 소개를 드렸던 엔비디아의 암 인수가 최종적으로 실패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엔비디아에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암에 오히려 더 타격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수 불발 소식부터 보면요. 2022년 2월 8일에 엔비디아와 암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펭크 그룹이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인수 불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지금까지 18개월간 추진되었던 이 인수가 불발이 된 거고요. 당시에 인수 금액이 한 400억 달러 하나로 48조 원 가까이 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MS의 액티비전 브리저드 인수 이전에는 테크 기업 사상 최대 인수 금액이었죠. 그래서 당시에도 세계의 빅딜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수가 왜 불발이 됐을까요? 사실 인수가 시작될 때부터 이 인수가 불발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아미라는 회사의 좀 특수한 위치 때문이죠. 아미라는 회사는 간단히 말하면 반도체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반도체 회사들이 각자의 입맛에 맞는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반도체 설계를 위한 원천 기술을 판매하는 회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반도체 설계도를 파는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인텔과 아미 대표적입니다. 둘의 차이는 인텔은 전력을 많이 쓰는 대신에 연산 속도가 빠른 반도체에 특화된 설계도를 팔아요. X86 기술이라고 하는데 주로 PC나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서버에 쓰이는 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X86 기술이 지금까지 인텔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ARM은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저전력 고효율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설계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ARM 아키텍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린용 AP 기반 기술로 많이 쓰이는데요. IoT 기기 대부분에도 이 ARM 설계 기반의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미디어텍, 디메이션 등등 우리가 이름 들어본 스마트폰 AP는 대부분 이 ARM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 시장에서는 독점적 위치에 있는 회사고요. ARM 기술이 없으면 스마트폰 칩을 못 만드는 상황이다. 대체제가 없어요. 그런데 ARM은 직접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 설계도를 주요 기업들에게 라이센스 형태로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돈만 주면 누구한테나 기술을 주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완전한 중립국 혹은 스위스 같은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갑자기 엔비디아가 내가 사겠다 이러고 나섰던 건데요. 물론 엔비디아도 인수 발표를 하면서 ARM의 기존 위치, 그러니까 중립적인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거다. 돈만 주면 기술은 다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다른 기업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못 믿겠는 거예요. 주요 경쟁사들에게 기술을 안 주거나 최신 기술은 엔비디아가 먼저 쓰는 거 아니냐, 쓰고 남은 거 우리 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게다가 ARM 기술이 이전에는 스마트폰에만 주여 쓰였는데 이제는 영역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 애플이 개발한 PC 칩, M1 칩 있잖아요. 이건 역시 PC용 칩인데 ARM 기술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연합, 중국, 영국 등등 주요 국가의 규제 당국에서 인수를 부러워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작년 말부터 슬슬 각국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이렇게 인수가 무산이 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헐컴, 구글, 삼성전자, 테슬라 같은 테크 기업들이 미국 규제 당국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고요. 자 그럼 엔비디아 이번 인수 결렬로 속이 좀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어떤 타격을 입었을까요? 그게 기술적인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인수가 진행되는 사이에 ARM 기술을 제품으로 한 신제품 개발 소식을 많이 내놨었는데요. 이게 다 좀 어그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금전적으로는 1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위약금을 소프트뱅크에 지불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를 한번 보면 별 타격은 없어 보입니다. 인수 결렬 발표가 8일인데 이후에도 오히려 주가는 계속해서 좀 올랐어요.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동반 하락 이후에 적극적으로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먼저 기술적인 면을 다시 볼게요.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가정하고 발표했던 신제품 개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서버용 CPU인 그레이스입니다. 2021년 4월에 개발 소식 공개를 했고요. 2023년에 출시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서버용 GPU 시작은 지금 장악을 다 했으니까 인텔이 거의 100% 점유하고 있는 서버용 CPU 시장까지 내가 다 가져가 보겠다 이런 것이었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ARM의 기술이었고 그래서 인수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수가 엎어져도 사실 엔비디아 이런 로드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RM의 기술은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굳이 인수를 안 해도 돈만 주면 쓸 수 있는 기술이니까요. 사실 ARM을 인수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ARM의 엔지니어들을 엔비디아에서 데려다 쓰던지 아니면 노하우를 좀 빠르게 가져다가 개발해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불가능하게 된 거죠. 이것도 좀 아쉽지만은 상관없다는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미 CPU 연구인력 채용에 나섰다는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땡겨오면 그냥 뽑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매체 글로버스의 보도를 보면 엔비디아가 이스라엘에서만 100명 정도를 CPU 연구인력으로 더 채용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위약금 문제도 엔비디아의 지난해 순이익이 11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해요.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 그러니까 사실 12억 5천만 달러 위약금이 크다면 큰 건데 또 한편으로는 엔비디아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많은 거죠. 결국 엔비디아의 주가가 별 변화가 없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인수 불발 이후에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불발된 것이 엔비디아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번 불발이 ARM에 더 큰 영향을 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좀 안 좋은 방향으로요. 특히 반도체 기술 발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자세히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우선 ARM은 내년에 IPO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에 상장한다는 얘기죠. 소프트뱅크는 당장 내년 3월을 목표로 ARM 상장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원래 2016년에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하면서 상장 폐지를 했던 기업인데 다시 상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소프트뱅크가 왜 이렇게 급하게 그러냐면 자금 조달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ARM이 매물로 나온 것 자체가 소프트뱅크의 자금 조달 때문이에요. 사실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여기저기서 손실을 많이 봤는데 ARM 매각으로 꽤 큰 돈을 챙길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게 없던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상장을 통해서라도 투자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를 위해서 CEO도 교체를 했는데요. 인수 결렬 발파 동시에 이전까지 9년간 CEO로 재직했던 사이먼 세가스가 사퇴하고 르네하스 ARM IP 부문 대표가 새 CEO로 임명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분의 미션은 IPO죠. 그런데 기업 공개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생각보다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가 지불할 금액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어디에 상장할지도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보시면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돈을 조달해야 하니까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원하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가 런던 증시 상장을 원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과정 역시 손탄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해야 하는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관심과 돈이 몰리는 뉴욕 증시를 원할 텐데요. 아무튼 곤란한 상황이죠. 암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야 이번 인수 불발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었겠지만 암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은 일이라는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돈 때문이에요. 어쩌면 테크놀로지 기업으로서 암에게는 이번 인수가 꽤 큰 기회였거든요. 이번에 소프트뱅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암의 최근 매출이 2019년 19억 8천만 달러, 2021년 25억 달러 수준인데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신제품 하나 설계하는데 5억 달러 정도가 든다고 하니까 암이 기술 개발에 올인하기에는 이 매출이 그리 넉넉한 금액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에 인수가 되고 엔비디아의 기술력과 자금 지원을 빵빵하게 받는 것이 오히려 암이 자기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게 암의 입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암의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반도체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을 거고요. 실제로 인수 초기부터 전입 CEO인 사이먼 세가스는 블로그를 통해서 엔비디아와의 합병은 기술 발전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심지어 지금의 상황에서는 CPU와 같은 새로운 반도체 개발을 위한 투자 여력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수되지 않으면 자금 부족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암과 엔비디아의 딜은 모두를 위해 좋은 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에게도 조금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암 입장에서는 암의 기술이 스마트폰 AP의 기초 기술로 사용이 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급격히 주목을 받은 게 있는데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했던 상황인 거죠. 대표적인 새로운 시장이 서버형 CPU였던 거고요. 물론 아마존 AWS 같은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암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데이터 센터 CPU 개발을 하고 있긴 한데요. 여기서 나오는 매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인수 불발로 당분간 서버 CPU 시장은 계속해서 인텔이 100%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PC CPU 역시 암 기술을 바탕으로 몇몇 칩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암 설계 기술 자체의 혁신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인수 불바를 두고 몇몇 빅테크 기업들과 국가들의 견제로 테크 산업 전반에 역량을 미칠 수 있는 기술 혁신이 늦어진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암이 성공적으로 상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에 상장할지 얼마만큼의 자금을 조달해서 좀 성공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의 딜이었던 엔비디아와 암의 인수는 이렇게 불발로 끝나게 됐습니다. 또 다른 반도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